일단은 아까 구독자 분들한테 영정사진 이야기 하셨는데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요즘에는 영정사진 같은 거 막 집에다가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사실은 지금은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3호제 때 탈상하고 49제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사실 영정사진은 우리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서 만든 사진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탈상하는 날 그 사진을 다 소해서 망자 가시는 길에 같이 가지고 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르니까 집에도 모셔놓고 있고 아니면 아까 구독자 분처럼 차에다 실고 다니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혼이 실려있는 거를 내 차에다 실고 동선 한복을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 우한이 생기지 그러니까 어머니 방에다 영정사진을 아버지 영정사진을 예를 들어서 모셔놨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프거나 탈이 있겠지 그 혼이 가지지 못하고 그 사진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리고 아들 방에다 모셔놨다 그러면 아들도 탈이 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온 집안이 상문에 주당이 내려서 풍화가 온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런 걸 또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몰라서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무속에서 얘기할 때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진옥이 천도제를 하라 하지 천도제 때 태우라 하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르고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? 너무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옛날에는 옛날에는 산소에 가서 그냥 그분 산소에 가서 태워 드려라 술 한 잔 붓고 포 하나 술 하나 사가지고 가서 산소에다 붓고 이제 뭐 거기서 태워라 이랬는데 지금은 공동묘지나 이런 데 가서 태울 수가 없고 묘에서도 못 태워 그냥 불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안에서라도 뭐 내가 이건 나만의 방식인데 기재산 날 기재산 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진 한 장 정도 태우는 거는 아파트나 어디서도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사진 하나 태우는 걸로 이거 화재경보기가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워서 소해서 망자를 같이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영정사진을 쓰고 제사 지낼 때는 다시 그 영정사진은 태우고 제사를 지낼 때 사진을 놓고 지내는 집들은 충문을 안 놓고 사진을 지내려면 다른 사진을 빼가지고 아님 똑같은 사진이라도 똑같은 사진이라도 영정사진으로 썼던 건 태우고 다시 사진을 만들어서 제사 지낼 때 놓고 지내야 되겠지 일단은 좋은 정보 같아